마지막 주제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삼성이 이제 3차원 패키징을 상용한 그걸 내놨네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지금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tsv 실리콘 관통기술 이용해가 이렇게 1048개인가 이렇게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전원이 통하는 그런 선을 연결하는 이런 케이블카 방식이죠. 와이어 본딩 기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등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는 gpu하고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수평으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이게 5세대까지. 지금 sk하이닉스와 납품하는 것도 이거죠. 그런데 이제 6세대 상품은 gpu 위에다가 hbm을 올리는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는 gpu와 hbm을 수직으로 쌓는 패키징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됐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네요. 그런 뉴스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 ai 반도체가 3차원 패키징 기술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2.5 차원. 이게 이제 3차원 패키징 기술이고 2.5 차원 패키징 기술이네요. 삼성이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파운드리 포럼 2024에서 공개를 했네요. 3.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위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쌓아 올리는 서비스. 3. 삼성전자 그래픽 처리 장치 위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쌓아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드는 3차원 패키징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엔지니어들 대단하죠. 이렇게 미세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수평으로 여러분들 만들던 걸 수직으로 만드는 것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돼가 이렇게 상용화되네요. 신제품들은 주로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발표를 하네요. 바로 엊그제 포럼에서 이게 이제 이미 기술주로 다 완결이 됐고 고대역폭 메모리 6세대부터 이 제품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이 ai 붐이 이제 1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고대역폭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증가할 전망이네요. 2025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돼버렸네요. gpu 위에 hbm을 수직으로 쌓는 그런 기술을 세인트 d라고 하나요. 세인트 d 기술. 기존에는 2.5 디멘션 2.5 차원 패키징. 2.5 차원 패키징을 하다가 이번에 3차원 패키징을 성공을 시켰다. hbm에 3차원 패키징을 도입한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이것을 외부에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적으로 다 이제 완결이 된 모양이네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에 생산한 hbm과 파운드리 사업부가 만든 고객사 gpu를 최첨단 패키징 사업팀인 3차원 패키징을 거쳐 조립 공급하는 턴키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전기도 덜 먹는 모양이에요.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고 데이터의 백목현상도 줄어들고 반도체 전기 신호의 품질도 개선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획을 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 제품은 내년에 엔비디아가 출시하는 신형 가속기 루빈 시리즈부터 탑재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네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벌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게 한 달 전에 나온 건데 보시게 되면 이게 현존하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기술 2.5차원 2.5차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GPU가 있고 수평으로 옆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8층, 12층으로 이걸 쌓아 올리는 거죠. 옛날에는 전선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전기가 통하는 데이터가 통하는 지금 아마 1024개인가 뚫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엘리베이터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TSB, 실리콘 관통기술이라고 그렇게 하죠. 미시한 동로를 둘러 연결하는 방식, 전기와 정보가 통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디 위에 올리는 거 아닌 로직다이 HBM의 털을 역할하는 칩 위에다가 8층, 12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과 GPU 연결분 둘을 수평으로 쌓아 2.5차원 패키징으로 부른다. 2.5 패키징을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3차원 패키징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다 보면 엔지니어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마이너 7성분의 1 같은 그런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아마 자동차 부품의 정밀도가 100mm분의 1 정도의 정밀도일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때 자동차 산업의 부품 정도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가 있으면 방산산업을 키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자동차 산업도 육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마이너 7mm분의 1성 정도의 그런 10억분의 1입니까? 그런 정도의 정밀도를 가진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디램과 기판을 와이어로 연결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다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했습니다. 와이어로 이렇게 와이어 본딩 기술입니다. 기판하고 반도체 칩을 이렇게 와이어로 다 연결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구멍을 뚫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컴퓨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항상 감사함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돈 들여가 이런 물건 사고 사는데 이 시대에서 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시대를 사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는 디램과 기판을 와이어로 연결했는데 지금은 구멍을 뚫어 가지고 1024개 구멍 이 구멍을 뚫는 기술을 실리콘 관통전극 실리콘 전통관극이라고 하네요. 아예 디램의 수많은 구멍을 뚫어서 1024개 와이어 대신에 전도성 물질을 채워 넣고 기존 와이어 방식의 케이블카였으면 수직으로 오가는 엘리베이터식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바꿨다. 지금은 8층이고 앞으로는 12층까지 여러분들 기술이 구현됐고 그 다음에 16층까지 구현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데이터가 오고 하는 자체를 옆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짧게 만드니까 데이터 병목 현상도 줄고 전기도 적게 들고 현재 널리 써지는 것은 2.5차원 패키징 기술인데 수평으로 하는 것 그런데 이제 3차원 패키징 기술이 cpu 위에 hb를 쌓아올리는 방식인데 그게 바로 이번에 상용화됐다는 것을 2024년도 파운드리 포럼의 삼성전자가 발표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기술이 돌아간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대단한 세상을 사는 겁니까. 다들 좀 건강하시고 엄청난 시대를 사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 사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한민국만한 나라에 사는 것도 아주 괜찮은 겁니다. 복받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삼성이 2024 파운드리 포럼에서 3차원 hbm 고대역품 메모리가 기술적으로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POS 방식하고 이런 POW 방식의 차이 그리고 김치코인에 왜 패배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리플 가격은 왜 활약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돈을 잃거나 또 쏟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의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제가 거의 전력 투구해가지고 하루에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투자한 그런 결과물을 이 실방송을 통해서 공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받으시고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